안녕하세요. 청담 유학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 진학의 장점들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CC라고 부르는 커뮤니티 컬리지는 주정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립인연제 대학입니다. 지역마다 1개 이상의 CC가 있으며, 로컬, 국제학생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트랜스퍼 과정, 전공별 전문학사, 미국 고교과정 이수 프로그램, 조건부입학 ESL 프로그램 등 현지에서 대학 수준의 학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C는 영어 점수가 없어도 본과의 조건부입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 전문 부설학과가 있고, 학교에서 지정한 레벨을 이수하면 본과의 진학이 가능합니다. 공고하는 학생이 많은 만큼 학업 분위기도 좋으며, 어학연수생들도 CC를 찾아 등록하는 학생이 있는 만큼 영어 과정에 대한 평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또한 CC에서 ESL 코스를 이수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CC에서도 영어 레벨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어 학교 선택의 폭도 매우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나 검정고시 이수생들도 조건부입학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정한 영어 조건만 이수한다면 누구나 미국에서의 대학 과정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 CC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과정은 4년제 편입이 가능한 트랜스퍼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제학생뿐만 아니라 로컬 학생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많으며, 명문 4년제 출입대학 편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학구 열도 높은 과정입니다. CC에서는 공식적으로 4년제 편입이 가능한 학위를 어소시어트 디그리로 칭하고 있고, 교양 및 전공 분야를 선택해서 목표에 맞게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에 입학하게 되면 높은 성적을 유지하기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되더라도 일부러 커뮤니티 컬리지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으며, 일부 4년제 및 출입대에서 대학 캠퍼스 내에 CC 캠퍼스를 같이 운영하여 패스웨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학비 정책은 지역, 학교에 따라 약간은 다르지만, 1년 평균 9,000달러 정도로 일반 대학에 비해서 50에서 70%의 학비로 경제적인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의 경우에는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꽤 많은 학비가 절감된 것을 바로 체감할 수 있으며, 로컬 학생들도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입 전 CC에 진학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의 4년제 대학생활은 영어 잘하는 학생이 가도 정말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CC에서 좋은 성적으로 4년제 대학 이수의 필수적인 교양과 전공 기본 과목들을 먼저 이수하고, 첫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4년제 편입 후 원하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의 장점들에 대해서는 크게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진학을 결정하는 것은 학생의 영어 실력, 성적에 따라 상단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CC의 구조를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청담유학원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ます 네 여러분,